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팔란티어가 생성 AI 관련주 탑픽 종목으로 뽑히는데요. 올해 매출 전망치를 또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제2의 팔란티어가 될 수 있는 AI 관련주들입니다. 리게티 컴퓨팅의 경우 한 해 동안 330%대 상승을 보였고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주입 솔루션을 제공하는 양자 컴퓨터 기업입니다. 노베라 QPU는 양자 기술에 대한 전례 없는 액세스를 제공하고 연구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음은 최근 리게티 컴퓨팅에 게시된 리포트에 대한 요약본인데요. 체결되었던 대출 계약을 전액 상환하고 계약 종료를 알렸습니다. 상환 금액은 약 1,050만 달러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대출 계약상 모든 의무에서 벗어났습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는 내부자가 리게티 컴퓨팅의 주식 12만 5천 주를 주당 5.3달러에 매각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마이클 클리프턴이 주식 12만 5천 주를 매각하기 위해 포럼 144를 제출하였고요. 공공 및 국방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업 손실과 자금 부족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리게티 컴퓨팅의 주가 총매제는 다음 4가지인데요. 84큐비트 안카 시스템 개발 완료 미국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법안 재승인 가능성 모듈식 36큐비트 양자 시스템 출시 336큐비트 라이라 시스템 개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양자 컴퓨팅 시장의 판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으며 리게티를 업계 선두주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다음은 국방 관련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빅베어 AI 홀딩스 BBAI입니다. 동사 홈페이지 이미지로도 알 수 있듯이 국가 안보, 공급망 관리, 디지털 아이덴티티 등이 특징인 기업입니다. 동사의 사업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소식을 살펴보면 미 해군 임무자율성 시험장 NAPG의 해양 도메인 AI 오케스트레이션을 연습하였다는 것과 덴버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공항의 생체 인식 탑승 솔루션을 구현했다. 또 미 육군에 제공하기 위한 1억 6천 5백만 달러 상당의 5년 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빅베어 AI가 매수하기 좋은 AI 주식으로 언급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국가 안보, 공급망 관리, 디지털 신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반의 의사결정 인텔리전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컨덕터 OS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AI 모델과 데이터 스트림을 조정하여 실시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해군 훈련에서의 진전을 통해 입증되었고요. 미 해군과의 협력을 통해 방위산업에서 AI 기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지펀드 7곳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고요. 미 커뮤니티 레딧에서는 매수 추천 주식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와 관련된 기술의 발전과 방위산업의 역할이 빅베어 AI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다음은 C3 글로벌 티커 AI입니다. 동산은 한 해 동안 48%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한편 오늘자 기사로 C3 AI가 EPS 예측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에 주가가 상승 중입니다. 주당 순손실은 예상치였던 0.14센트보다 낮은 0.06이고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87.2밀리언 달러 총 매출은 94.6밀리언 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하였고요. 구매자 마진은 70%, 자유 현금 흐름은 7.1밀리언 달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762.5밀리언 달러입니다. EPS는 약 57%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였습니다. 구독 매출이 20% 증가하였으며 AI 제품 출시와 구글 클라우드와의 파트너십이 성장을 견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C3 AI, C3 글로벌은 전략적으로 AI 역량과 파트너십을 확장하여 기업 AI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C3 AI 소프트웨어로는 AI 응용 프로그램, 개발도구, AI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등이 있습니다. 또 C3 AI는 다양한 개발 커뮤니티의 요구를 충족하는 통합된 개발도구 제품군을 제공하는데요. 데이터 과학, 딥코드, 로우코드, 코드없음 등의 제품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3 글로벌은 제조, 금융서비스, 정부, 유틸리티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솔루션 기업이고요. 셀과 미 공군도 채택한 기업입니다. 다음은 AI 음성인식 솔루션 기업, 사운드하운드, 티커 SOUN입니다. 한 해 동안 600%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동산은 독립적인 음성 AI 플랫폼을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도우는 기업인데요. 최근 다양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핸드폰, 드라이브 스루, 키오스크, 리테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음성 AI 솔루션으로 인건비를 절감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동반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글로벌 자동차 기업, 현대도 정교한 음성인식과 AI 통합이 미래 커넥티드 카에 필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또는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음성인식과 AI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전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사운드하운드 AI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치폴레, 크리스피크림, 삼성, 파파존스, 엔비디아, 퀄컴, 기아 등이 보이네요. AI는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바꿔놓고 있는데요. 쇼피파이가 매수 의견으로 상향되었는데요. 이는 AI 이니셔티브에 의한 성장 가속화 때문이었습니다. 더 효율적이고 더 성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죠. 룹캐피탈에서 쇼피파이를 매수로 업그레이드, 상향 조정하였고요. 약 23%의 잠재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 가격은 140달러이고요. 쇼피파이는 AI를 활용해 판매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정 전망으로는 운영 비용이 매출 성장보다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영업 마진과 자유 현금 흐름 마진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익 마진 성장으로 인해 전방적인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선두주자 쇼피파이 티커 SHOP는 한 해 동안 58%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최근 3분기 매출 성장률이 26%로 가속화되었으며 자유 현금 흐름 마진은 19%대로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블랙프라이데이의 오픈마켓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점유율 우려로 쇼피파이가 하락하였습니다. 쇼피파이는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고요. 모바일과 데스크탑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거대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기업가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성장하였죠. 한편 쇼피파이의 미래 전망이 밝다면 또 예의주시해야 할 리테일,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더 리얼리얼, 티커 REA입니다. 한 해 동안 280%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더 리얼리얼 역시 옷, 명품 등을 거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입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 총 마진 74.9%로 430 베이시스 포인트 증가, 도정 앱이 따는 2분기 연속 긍정적인 230만 달러, 총 상품 거래량은 6% 증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위탁 수익과 배송 수익이 각각 14%, 17% 증가하였고요. 아쉽게도 직접 수익은 10% 감소하였습니다. 활성 구매자 수는 7% 증가한 38만 9천명,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은 200만 달러 증가하였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2의 팔란티어가 될 가능성이 있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